정부가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지원에 올해 1,452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술사업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 이전 활동에 과제당 6천만 원이 지원되며 대학과 출연 연구소 기업이 공동투자에 창업할 경우 연간 3억 원 내외로 최대 5년간 상용화 R&D 자금 등이 제공됩니다.